이번에 제가 시작할 주문이 바로 글로벌 팬들의 사랑과 인기란 흥분을 받은 최고의 K-POP 스타에게 듣는 회사 왕의 유인 뮤직 텍스트리스 K-POP 스타장입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중급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텍스트리스 왕의 유인 뮤직 회사 직원들이 인특북도 여러 명을 달성하고 수상자나 참가자에 도망합니다. 과연 글로벌 팬들의 가장 노란 생활을 받은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지금 발표했습니다. 제 30살의 그랜드 디스코어 왕의 유인 뮤직 텍스트리스 K-POP 스타장 1위는 총 3억 1천 810만 2천 4백 5표를 받은 방탄소년단 추석입니다. 저희 팬들의 대상에 흥분을 받은 기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을 흥분을 받은 기타에 대해 흥분을 받은 기타에 대해 습orts tv 행군을 받은 기타에 창원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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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